새끼가 있는 방앞인 녀석의 지정석이라더니 정말 무슨 생각인지 그 앞에만 버티고 앉아있는 모습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니 녀석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저지풀어 있다 그렇다면 혹시 녀석은 산에서 주어온 새끼의 어미는 아닐까? 하지만 미처 확인할 새도 없이 발걸음을 옮겨버리는 녀석 위험해 보이네요 우선 그 뒤를 쫓아가오기로 했다 낯선이가 따라가자 불어난 듯 지저대는 녀석 경사진 피탈에 눈까지 내린 산길은 험하기만 했네 잠시 추춤하는 사이 녀석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동굴 근처에서 발견해 동굴이라 이름 지었다는 새끼가 동굴이는 엄미를 대신해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상황 잘 먹고 잘 지내긴 하는데 아직도 새끼니까 엄마 품이 많이 그립겠죠 엄마랑 좀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레 동굴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보는데 녀석이 오는 길목에 새끼를 놔두고 어미로 보이는 그 녀석이 다시 나타나길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바로 그때 다시 모습을 드러낸 녀석 어김없이 암자를 찾아와서는 곧바로 동굴이한테로 향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동굴이를 핥기 시작한다 게다가 동굴이는 녀석의 젖까지 무는데 그런 동굴이가 편히 젖을 물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는 녀석 동굴이가 그만큼 녀석을 졸졸 빨아하다 계단에 다리가 벌려버리자 제빨리 몸을 돌려 다가와 살펴주는데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지 도와달라고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 짓고는 서둘러 다시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가는 인정마저 둠은 깊은 산속 야 녀석은 대체 어딜 향하고 있는 걸까 눈밭에 남은 녀석의 발자국을 따라 뒤를 쫓아가 보기로 했다 암자와는 제법 멀리 떨어진 외딴 곳 그런데 소리한다 소리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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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린 한쪽에서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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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트 바위트 그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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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기울여보자 분명 안에 뭔가가 있었다 험한 살소 화이트만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 바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새끼들 작은 몸을 꿈틀대고 있는 녀석들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남자의 동구리와 무충이나 어미는 바위 틈에 새끼를 낳아 키우고 있었던 것 우선 임시로 칼바람을 피할 바람막이를 만들어준 다음 먹을 것 하나 없는 산속에서 허기졌을 어미를 위해 먹을만한 음식을 바위 틈 앞에 가져다 놓았다 대친 녀석은 여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 관찰해보기로 한 제작진 추운 산속에서 새끼들을 돌보며 어미는 배가 많이 고팠던 것인지 조심스레 통조림을 먹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맛있을까요 어미가 보이자 허위 틈에서 꼬물꼬물 기어나오기 시작하는 새끼 어미가 진짜 새끼들은 어미의 지시에 따르는데 일제히 동굴로 들어갔다